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 크게 한 번 숨을 쉬어봐 그 눈을 감으면 바람이 느껴져 마음을 여는 거야 오늘 하루만이라 해도 온 세상을 그리고 싶어 변치 않고 가져갈 세상 모든 것들과 우릴 만들어준 꿈들 소중한 건 바로 마음속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죠 나는 향해 믿음 그것만이 멋진 미래를 열 수 있는 작은 열쇠죠 K to the U to the B to the S 고연연합 방송제 오종이 형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잔치 만세! 이번 잔치 준비 기간 동안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서로에게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멀리 푸른 마다가 들려 크게 한 번 소리를 질러봐 가깝한 가슴이 시원할 때까지 달려가 보는 거야 오늘 하루만이라 해도 온 세상을 그리고 싶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작은 마음속에 간직해 많은 꿈들 어디라도 좋아 나를 찾아 떠나간다면 혼자라도 좋아 하늘을 나는 저 새들처럼 우린 한 건 바로 마음속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죠 나를 향한 믿음 그것만이 멋진 미래를 열 수 있는 작은 열쇠죠 아야야야야 무엇이 없는 맨날 아야야야 아야야야